여호와 주여 나를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 여호와 주여 나를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시네 내가 주의 역을 떠나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내가 세며 날개치며 바닥끝을 걸지라도 거기서라 주의 손에 나를 나를 못드시리도 내가 주의 역을 떠나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내가 내가 세며 날개치며 날개치며 바닥끝을 걸지라도 목에 목에 보다 주의 보게 나를 보게 보게 나를 나를 살펴보시고 여호와 주여 나를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내 마음을 하시고 보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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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